지금은 아이가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바닥에 누울하면 눕고 정말 너 졸릴 줄도 아는데 가서 자라 그러면 자기도 하고 공부하라고 앉으라고 그러면 다 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정말 육세다운 아이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의 말에 순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그 엄마가 무섭고 엄마가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긴장되고 내가 시키니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에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연령 유아기의 아동의 특성 중에 하나 발달 단계를 뭐라고 했냐면 주도성 아니면 죄책감이라고 그랬어요 주도성을 확립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프로이트라고 아시죠 안나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안나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똑같이 심리학자인데 그 안나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외출해서 들어오니까 자기 아이가 대변을 싸가지고 손으로 다 벽에다 문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딸이 생각하기를 야 저게 창의성의 시작이구나 야 저게 주도성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를 자꾸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순응하는 아이를 만들면 지시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주도하는 행동을 잘 안 하는 아이가 돼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아이가 커서 한 10살 정도가 되면 애들이 파워가 생기는 나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엄마의 말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